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야 전문가 도움으로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이런 게 뭡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 개헌선 사수에 대한 호소가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지금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의 제야 전문가 도움으로 판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그걸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께서 투표장에 많이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몰랐나? 그런 생각이 내가 절 정도거든요. 만약 저들이 200석을 갖게 되면 자기 편만 편들고 그렇지 않은 편을 잔인하게 짓바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은 왜 하냐?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다.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무자비하게 수탈할 것이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시아가 반드시 뭐죠? 착 달아붙을 것이다. 그 외시아가 어디겠냐? 중국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께서 잘 이야기하시네요.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위선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은 나라를 지키려면 선거를 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기존의 대표 레프트리인 이재명과 조국 심판 외에 야권의 단독 개헌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에 많이 가셔가지고 5% 정도 올려야 100석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200석을 갖고 기고만장해서 모든 돈을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임금 낮추겠다고 폼을 잡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가 빠지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면 다음 선거 못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200석 갖고 헌법 바꿔서 국회에서 사명하게 하면 이재명 대표 사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꼭 하겠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압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를 다 못 읽으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저들이 200석 되면 나라 망합니다. 한동훈 개은 저지선 사수 호수 패배하면 한교안 투 3년간 반성 총선 이후 준비하는 여당 잡룡들 꿈도 좋다. 너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앞으로 선거 부정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제 우파에서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아둔하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부정선거가 벌어져가 선거판이 완전히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다기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이번으로 끝납니다. 제가 다는 건데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 선거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냥 다음 선거는 그냥 요식행위 중에 요식행위가 될 것이고 점점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면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겠죠. 투표율이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투표를 부풀리면 되니까 투표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런 착 달아붙으면 이민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뭡니까? 그냥 한반도를 진화로 만드는 것은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족들 몇백 명만 집어넣으면 홍콩 먹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매년에 몇십만 명씩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뭐죠?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제국을 경영해본 역사를 그래 주변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별하게 손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한국인 스스로가 뭡니까? 기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을 먹는 것은 아주 간단한 오히려 북한이 더 어려울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다루기가. 그냥 한국은 이민정책을 바꿔서 뭡니까? 그냥 완전히 거의 복속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딱한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본인이 혼자서도 해볼 수가 힘들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울이진 선거판을 방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2012년 총선입니다.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그때부터 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 당시는 제외국민투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국외 부자 득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완전히 선거 조작범들의 밥입니다. 밥. 국외 부재자 투표에 전부 다 이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플러스값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오랜 부정선거 역사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민주당과 유착관계되어 있는지는 2012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가 아마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정부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합바지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데도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선이나 보수를 전혀 안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12년 전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2012년입니다. 2016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이 2012년의 총선이고 하단이 2016년의 총선인 겁니다. 전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 그래서 위해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뭔가 아니까 전부 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 다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 가지고 선거 문제는 당연히 세금 냈으니까 알아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처리할 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훔쳐 가지고 그냥 입맛대로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2016년 2014년부터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돼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 갇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도를 통과시킬 때가 박근혜 정부였고 당대표는 김무성 씨였습니다. 그때 2012년 14년 15년에 전부 다 현재 통합선거인명부 같은 제도가 다 통과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전부 다 여러분들 뭔가 부정선거 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부정선거 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소선상 관내 사전 우편 투표를 전부 다 이런 부정선거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전부가 다 부정선거 한 겁니다. 위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표를 다 쑤셔 넣어 줘 가지고 플러스 값을 여러분들 다 만든 겁니다. 이런 사전 투표를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부산 가서도 사전 투표를 이번에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아마 이런 짓을 했으면 회사가 벌써 망했을 겁니다. 문과 출신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이 수준이 이 정도인 겁니다. 아무도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남은 수단이라는 것이 당일 투표율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국힘당 같은 경우는 백석도 여러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웃음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헌선 사수 그게 이제 이기는 것은 다 포기하고 개헌선 사수 아니 300만 피 이상을 저쪽에 이미 다 넘어갔는데 저쪽 사람들이 300만 피 이상을 다 차지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고수하고 이제 개헌선 개헌선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346만 피 이상 정도가 이미 저쪽은 넘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쪽은 예금을 346만 피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지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개헌선을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좀 많이 당일 투표에 나가셔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보통 방송하고 달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멘트 하나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호평을 얻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활자 책으로 만든 그런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읽어볼 만한 책이니까 많이 이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 오전 5시 무렵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뭐 세상이 또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투표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